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거지같은 내로남불 시전하다가 욕 오죽에 처먹고 도망가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시댁 김장 절대 안갈거에요 하지만 새언니는 다릅니다 우리 친정에서 김장할 때 반드시 꼭 와야만 해요 왜 며느리니까 원지 시댁 김장 가고 싶지 않은 이 맘 다들 어떻게들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여자구요 30대 초반 그리고 결혼한지 이제 2년차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벌써 10월 말 이제 슬슬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저런 고민이 좀 되서요 결혼 1년차인 작년의 경우 저희 아빠 생신날이 바로 김장을 하는 그날이었는데 하필 이게 또 시댁이랑 날짜가 겹치더라구요 그래서 결혼 후 첫 김장은 저희 친정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아빠 핑계대고 참고로 저희 부모님과 오빠네 부부가 참여했었고 늘 마찬가지죠 저는 뭐 결혼하기 전부터 늘 같이 했었어요 여하튼 배추를 사와가지고 막 다듬고 저리고 등등등 그런 기본 사전 준비를 하는건 하루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하셨구요 그 다음날 양념을 치대고 바르고 하는 그런 진짜 김장을 합니다 다같이 모여서 아 그리고 혹시나 친정 김장에 남편을 데려가 놓고 시댁은 왜 안가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 말씀드리는건데요 남편은요 저희 엄마의 만류로 방에 들어가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댁의 경우 좀 많이 복잡한데요 우선 시외할머니 댁에 외숙모분들과 외삼촌분들 그리고 시어머니 시누이 등등등 다같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절인 배추를 사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다같이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런 과정들은 둘째치구요 결혼 인연이 다 되가는 동안 저희 엄마가 김장김치며 또 때때로 여러 많은 김치를 담겨실 때마다 저를 불렀고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집 냉장고를 보면 항상 저희 엄마표 김치뿐이죠 그리고 시댁에서는 저희에게 김치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따로 챙겨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번 시댁김치를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머님이 먼저 챙겨주신게 아니고 제가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억지로 가져온거 그리고 이미 다 익은 열무김치가 전부에요 새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여름 저희 엄마가 열무김치를 진짜 너무 맛있게 만들어 주신 적이 있는데 남편이 먹어보더니 와 이거 장난아닌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잘 먹는거에요 게다가 당시 유행을 했던 매운 냉면 있잖아요 다들 아실거에요 거기에 열무김치 넣어서 한번 해줬더니 막 미쳐버리려고 하더라고 계속 그걸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결국 열무김치가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이렇듯 냉면은 물론이고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 무조건 열무김치랑 같이 먹길래 제가 남편한테 말을 했죠 자기가 이렇게 먹으니까 김치가 금방 없어지잖아 혹시 어머님한테 열무김치 있으면 좀 챙겨달라고 오빠가 말해봐 라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 익은걸 받아왔는데 다른거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라고요 근데요 저희 엄마한테는 어? 저희 엄마는요 당신들 먹을 김치는 물론이고 저희 부부가 먹을 김치까지 싹 다 만들어 챙겨주시니까 어? 거기다 저희 엄마 가뜩이나 밖에서 일도 하는 분인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엄마 이러지마 우리가 김치 그냥 사 먹든 만들어 먹든 알아서 할게 엄마 힘들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서 매번 일부러 김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런데요 이런 저희 엄마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일도 안해요 집에서 주부로 살아온 세월이 20년도 넘었다고 하는데 뭐 자기 남편말 시아버지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건지 그런게 없더라고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상하세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을 말하는 건지 여하튼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김장을 한다고 쳤을 때 매번 이렇게 우리를 일부러 챙겨주는 친정에 당연히 가고 싶은 거지 사람이라면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오는 김장철 마음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댁 김장을 꼭 가야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고 진짜 그지같다 아니다 싶으면 앞으로는 아예 참여를 안해야 하는 건지 이러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면 또 우리 남편 기분 상하지 않게 둘이 잘 이야기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한 번은 시댁 가고 한 번은 친정에 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진짜 별의별 여러가지 잡생각이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댁 김장이 가기 싫은 거 이거 비단 저뿐만 아니라 모든 며느리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나 진짜 가기 싫거든 백글이 번 그러니까 시댁 김장은 아예 참석도 안 해보고 김치도 안 준다는 등 김장 참여하기 싫다는 등 이러고 있는 거네 저기요 제3자가 봤을 때 스니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은 아무런 논리가 없어요 설득 자체가 아예 안된다고 아무리 봐도 그냥 시 자라서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그리고 친정 김창이 오빠 안에 친정 김창이 오빠 안에 부부가 왔다면서요 그러면 뭐야 니네 새언니도 왔다 이건데 이건 뭡니까 설명을 좀 해줄래요 니네 새언니는 도대체 뭔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시대 김장에 끌려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니네 남편은 또 뺐다고 방에 쳐들어가가지고 누워있었다고 니네 엄마 뭐죠 지금 며느리하고 사위 차별하는 겁니까 게다가 너는 또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당연하다는 뜻이 말을 하네요 역시 엄마나 딸이나 걔 그지같은 시자라서 공평성 따윈 걔만 줘버린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렇구만 그러면서 시자라고 욕할까봐 덧붙인다는 말 참 꼬라지 진짜 어휴 저기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니 태도가 얼마나 그지같은지 나라고 해도 너같은 며느리라면 김치며 뭐시며 아무것도 안줄거야 알았어 내 댓글 나도 이딴 며느리 진짜 단돈 10원도 안 챙겨줄거 같아요 2번 뭐라고 남편 기분 상하지 않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럼 니네 오빠는 새언니 기분 상하지 않게 뭘 했습니까 아주 그냥 여기 처먹고 싶어가지고 이러는거죠 김치 대신 여기나 처먹고 싶어가지고 3번 아니 끌 끌 왜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그냥 평소 얻어먹는 쪽으로 가서 돕는게 맞는겁니다 아니 그리고 장모님 열무김치를 그렇게 얻어쳐먹고 김장대 방안에 첫 끼어들어가가지고 꼼짝도 않는 남편은 도대체 뭡니까 혹시 애비 없는 호래자식이래요 아무리 김사방 들어가게 해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염치란 4번 그야 가고 안 가고는 네 마음인거구요 그 대신 시어머니 김치는 얻어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죠 아니 근데 쓴이 남편은 또 뭡니까 처갈대 김장하러 가가지고 방에 첫 끼어들어가 누워있었다고요 헐 누워있어진답니까 그리고 새언니는 김장을 하고 이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처갈대 김치 잘만 쳐먹으면서 방에 들어간다고 진짜로 안했다고 와 역시 그래 그냥 우린 그 밥이지 뭐 대댓글 1순위 엄마도 만만치 않아요 사위는 누워있어라 하고 며느리는 일시키고 이야 게다가 딸내미라고 하는건 이 모든게 당연하다는 듯 씨부리고 있잖아 지금 봐봐 음? 5번 아이고 김장 대신 욕이 처먹고 싶어가지고 글을 쓰셨나 그래 아무리 읽어봐도 니네 새언니만 불쌍하네요 그러니까요 쓴이 엄마 완전 그지같아 진짜야 지금 자기 심호 욕할게 아닌데 이 쓴이 내로남불 개쩐다 6번 그래요 시댁 김장 진짜 가기 싫어요 나도 가기 싫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러니 이제 니네 새언니한테도 절대 오지 말라고 하세요 니가 사람이라면 역제 사지라는 것도 할 줄 알아야겠죠 안 그래요? 7번 시댁 김치를 안 얻어먹긴 뭘 안 얻어먹어 열무김치 지가 다 해가지고 어디다 처먹었구만 끌 끌 끌 아니 그리고 너는 뭐 살림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길래 심호 살림 제대로 안한다고 흉을 보고 그래? 어? 그지 같으니까 니들이나 며느리 부르지 마라 지는 가기 싫고 오만 핑계로 시댁 깎아 내리면서 지그 새언니는 김장 때마다 불에 처먹는 싸갈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우러나는 거야 이거 니네 엄마가 원흉이지? 8번 야 니네 엄마도 니한테나 좋은 엄마지 남들이 보면 진짜 개 밉상 시모예요 김장할 때 며느리는 오지게 부려먹으면서 사위는 빵에 들어가 누워라 김서방 야 새언니 기분 어떨지 상상이나 해봤어요? 세상 누가 봐도 기분 나쁜 행동입니다 그지 같다고 그런데 너는 그걸 모르네요 역시 같은 시자라서 그런 거겠죠 그래요 9번 와 새언니 기분 진짜 더럽겠다 사위는 방원에서 못 나오게 하는데 며느리는 일시키고 야 너도 며느리잖아 가서 일이나 해 이년아 시댁 김장 안 갈 거면 니네 새언니도 못 오게 막아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아가리 대학치고 너도 시댁 가서 일하라고 10번 사위가 김장 안 덮고 받아 처먹기만 한다면 며느리 새언니도 방에 들어가서 쉬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공평하죠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너는 시댁 김장 가기 싫어하면서 새언니가 니네 집에 오는 거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인간이 진짜 치졸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지 십자니까 11번 아니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냥 니네 새언니한테 물어봐 매번 시댁이 김장하러 오는 사람이니까 잘 알겠지 12번 너희 집에 김장하러 온 새언니 마음은 오죽하겠냐 어이고 진짜 그지 같은 내로 남불이네 이렇게 욕 오지게 처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진짜 웃기죠 그죠 자기도 싫어하면 아니 물론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로남불은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하기 싫지만 새언니는 해야지 이런 마음 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못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거는 아예 그런 개념조차 없다는 거야 철저한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가 이 글을 써서 무슨 욕을 처먹을지 모른다 이거지 한마디로 뭐다 진상이다 아무튼 박재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음 음 음 음